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뉴메타 함석진입니다 이 퀘스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궁금해할 만한 도대체 선생님 지구과학원에서 실수를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좀 찍어보고 있는데요 지구과학에서 실수가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보통 의문사라고 부르죠 분명히 내가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수를 해서 틀린 것도 있고 혹은 분명히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의 답이 이건데 뭔가 답안지의 답은 좀 달라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생각했지? 이런 것도 의문사에 사실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이게 왜 과학적이냐?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수는 운이 없었거나 성격 문제가 아니고 실력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실수도 실력이야 너의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게 실력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실수는 무조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본인 여러분들이 아 나는 성격이 덤벙거려서 실수를 많이 해 잘못된 생각이에요 두 번째 만점 맞는 애들은 실수를 하나도 안 하니까 만점이 나오겠지?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점 맞는 학생도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만점 맞는 학생도 실수하는데 어떻게 만점 맞는 실수했는데 어떻게 만점 맞냐면 일단 첫 번째 검토를 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검토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지구과학은 20문제죠 지구과학은 20문제를 우리가 보통 30분 동안에 풀게 되는데 이 20문제를 만약에 다 풀었는데 다 푸른 시점의 시계를 보니까 29분이 지났어 아 그럼 1분 마킹하면 되겠네 1분 마킹하고 딱 30분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만점은 거의 못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문제를 29분에 풀었으면 이거는 만점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본인 생각에는 그 20문제를 다 풀었어도 다 풀었다는 거는 모르는 거 없이 다 풀었어 잘 풀었어 난 잘 풀었다 다 맞았다 이건 만점 못 맞아요 왜 만점 못 맞냐면은 실수가 무조건 발생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시험 시간이 30분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22분에서 24분 안에 20문제를 다 풀고 남은 시간 동안 검토를 해야지만 만점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래서 실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거를 22분 안에 풀 만한 실력이 되지 않아? 그건 만점을 못 맞는 거야 자기가 수 문제를 시간 안에 다 풀었다고 만점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건 실력이 부족한 거야 22분 안에 풀 만큼의 실력이 돼야지 만점이 겨우 가능한 거야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제 제자 중에 2023학년도 수능 굉장히 어려운 수능이었어요 만점자가 전국에 91명밖에 없는 수능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자인데 그 제자 인터뷰 영상을 제가 나중에 올릴 예정인데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학생이 1번부터 19번까지를 거의 22분 안에 풀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20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2024학년도 수능에서 20번 문제를 한번 봤는데 어? 이거는 좀 어떻게 풀지 감이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20번 문제를 버려두고 일단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실수를 바로 잡았어요 바로 잡고 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20번 문제를 아 1번부터 19번까지는 확실히 맞췄으니까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긴 거야 여유를 가지고 20번 문제를 다시 들여다봤더니 20번 문제도 풀리더라 해가지고 만점을 맞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것이 바로 만점 맞는 방법이다 실제로는 만점자조차도 실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실수를 안 할 수 있다고? 검토를 해야 실수를 안 할 수 있다 그럼 두 번째로 애초에 근데 1번부터 20번까지를 처음부터 검토를 할 때 다시 다 읽으면은 당연히 7분 안에 다 못 읽죠 어떻게 하면은 또 검토를 할 땐 좀 빨리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느냐 애초에 문제를 풀 때 그려가면서 좀 풀어줘야 됩니다 좀 정확하게 풀려면은 그려가면서 풀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느 바다에서 1년 동안 수온과 염분 분포를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럼 해수면에서의 염분은 2월이 크냐 8월이 9월이 크냐 지금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볼 때 아 이게 단위 보니까 이게 염분이구나 여기 2월이고 여기 9월이구나 그러면은 2월은 얼마고 9월은 얼마네? 눈으로 보고도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데 그렇게 풀지 말라 이거야 그렇게 풀면은 실수를 확률도 높아가고 실수 확률도 높아지고 눈으로만 봤으니까 두 번째는 검토할 때 그럼 이 문제를 다시 처음부터 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2월하고 9월에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거야 9월에 이렇게 선을 그어줘 이게 굉장히 작은 차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푸는 사람과 안 푸는 사람은 점수가 확 벌어져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거 34.2니까 34.2라고 한번 써놔 9월에 이거 32.8이니까 32.7 정도 되겠네 이렇게 한번 써놔 그럼 2월이 더 염분이 높구나 2월보다 9월이 작구나 맞다 이렇게 하고 일단 풀 때는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 여러분 풀다가 여러분 아시겠죠 실제로 지구과학 시험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 제가 이거 문제 풀 때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이 숫자를 잘못 봤어요 이런 거 은근히 많아요 이게 의문사야 이게 실수야 근데 어떻게 하면 실수를 안 한다고? 이런 헷가닥하는 거는 반드시 사람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 때 처음부터 다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선 그어놨잖아 그러면 눈이 팍팍 간단 말이야 2월 2월 34.2 34.2 맞아 9월 9월 32.7 32.8 뭐 읽어보니까 다시 확인해보니까 맞아 그럼 이건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걸 만약에 이런 걸 안 써놨다? 그러면 여러분 2월 2월 이거 선 다시 따라가서 다시 보셔야 돼요 9월도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럼 이러면은 시간 안에 검토가 안 돼 그래서 애초에 문제 풀 때 실수를 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선을 긋는 게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할 때 시간 절약을 위해서도 선을 긋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 꼭 그려가면서 이게 그리라는 게 이런 문제 뿐만이 아니고 웬만한 문제에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여기서 아니 선생님 그리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어떤 문제 어떻게 그려야 되죠? 그거는 제가 여기 퀘스트 하나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문제 푸는 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 강의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문제 푸는 걸 좀 봐주시면은 아 선생님 문제 풀 때 저렇게 그리시는구나 나도 따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당연히 20문제가 있는데 20문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구과학원의 20문제가 그러면은 요 20문제를 19분 안에 푼다는 게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근데 그게 됩니다 어떻게 20문제를 19분이 아니고 22분 안에 풀 수가 있느냐 보기를 보자마자 풀이법이 생각이 나면 가능합니다 문장을 딱 읽었어 그럼 문장을 읽자마자 어 이거 어떻게 풀어야겠다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시간 안에 풀고 검토가 되는 거야 자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요거 허블 법칙 문제인데 허블 법칙 문제를 처음 보는 사람은 예를 들어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공부는 했어 공부는 했는데 문제는 처음 봤어 그러면 이걸 이렇게 풀 거야 아 이거 직각삼각형이니까 A에서 C까지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선 A에서 B까지의 거리 먼저 구해야 되겠네 그럼 이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루트를 하면 피타고라스니까 요 길이가 나오겠지 아 요거 완전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푸시면 이 문제 하나 푸는데 한 6분 걸려요 그럼 절대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이거는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 함선생님께서 허블 법칙 문제를 풀 때는 삼각비가 무조건 나온다고 하셨어 삼각형이 있으면 삼각형이 없는데 삼각비가 나올 리는 없잖아요 삼각비가 나온다고 하셨어 그럼 이거 왠지 삼각비가 도대체 보이지가 않지만 요거 삼각비가 얼마인지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잘 나눠가지고 삼각비를 구해보면은 아닌가 다를까 이게 3대 4가 나옵니다 아 그럼 이거 3대 4대 5구나 그 다음에 또 함선생님께서 허블 법칙 문제에서 델타 람다 파장의 변화량은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돼요 문제 이렇게 푼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파장의 변화량은 후퇴속도 몇 및 거리에 비례를 한다고 하셨어 그리고 그러면 요 델타 람다를 구해서 요거 빼기 요구하면 델타 람다 요거 빼기 요구하면 델타 람다 이거의 비율을 구하면은 또 이게 3대 4구나 아 그러면은 이 거리는 8이니까 이 거리가 4인 거에 비해서 2배 크니까 260의 2배니까 520이구나 요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게 바로바로 문제를 보자마자 보여야 돼 아니 선생님 문제가 다 다른데 이 문제가 또다울만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보이나요 그게 됩니다 왜냐면은 제 개념 플러스 기출편 OT를 보시면은 제가 거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또 설명을 해놨는데 수능 문제의 90%는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풀이법이 이미 나와있어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지만 지금 허블업 측에서 삼각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문제가 이미 한둘이 아니야 그리고 파장 변화량이 거리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문제도 이미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풀 생각을 해야 돼 90%는 그렇게 풀 수 있어 그리고 10% 정도만 조금 변형해서 나오는 거야 그건 이제 머리로 시간을 생각을 해야지 그러나 그건 얼마 안 된다 대부분은 보자마자 풀이법이 생각이 납니다 그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제 강의 개념 플러스 기출편 OT에서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은 무슨 말인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무튼 오늘 캐스트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다? 실수는 실력이다 왜 실력이냐면은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실수 안 하는 방법은 사실은 없고 문제를 풀고 빨리 풀고 나서 검토를 해야 실수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또 제가 이렇게 빨리 풀라고 말씀드렸더니 문제를 대충 읽는 학생들이 있어 문제를 띄엄띄엄 읽고서 빨리 푸는 거지 그러면 오답률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 중에 문제를 1분만 읽어라 이렇게 말씀드린 건 하나도 없죠 문제는 똑바로 읽어야 돼요 문제를 똑바로 안 읽어서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똑바로 읽는데 어떻게 빨리 풉니까?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스킬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풀이법이 생각이 나서 시간이 적게 걸린다 아까 문제를 막 피다고라스 하고 있거나 이걸 어떻게 풀지 고민하고 있으면 시간이 훅훅 가면서 절대로 만점을 맞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려가면서 푼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이 내용 실수하지 않는 데 있어서 사실 이 방법은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건 지구과학을 만점 맞기 위한 필수 방법이에요 만점 맞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잘 알아두시고 연습을 많이 해서 수능 지구과학에서 꼭 만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